신사와 아가씨는 최고 시청률 35.7%를 기록하면서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영웅이 부른 사랑은 늘 도망가라는 OST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이뿐만 아니라 KBS 연기대상에서도 이현국 역의 지연우가 대상, 박단단 역의 2세인은 신인상, 그리고 이들은 베스트 커플상까지 수상하며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대상을 발표하는 순간 지연우의 표정은 많은 화제를 낳았습니다. 반면 이현국이 기억을 잃으면서 같은 패턴의 내용이 반복되어 지루하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신사와 아가씨는 50부작으로 아직 남은 회차가 많이 남아있어서 그렇다며 이해하는 시각도 많았는데요. 사이다 결말에 대한 기대와 함께 모작격 역할에 열릴 중인 제니 세종 세찬의 앙증맞은 연기들이 시청률을 견인하는 데 일주하는 것 같습니다. 신사와 아가씨 제작진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2회차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2회를 연장하게 되면 신사와 아가씨는 총 52부작으로 드라마가 종영하게 됩니다. 오늘 오빠같아는 단단의 말을 듣고는 막상 좋으면서도 그 좋음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어색 설렘의 이현국의 모습이 귀여웠는데요. 많은 분들이 응원하는 이들의 로맨스와 남은 이야기의 장가지들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선택이라 믿으며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의견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두중이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